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 생각이 나는 걸까요 최근 변호인에게 언제쯤 집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과연 박 전 대통령은 추석이 지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박지훈 변호사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재판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이 있었죠 어제 저희도 짤막하게 전해드리기로 했었는데 기치료 아줌마가 엄마가 직접 재판장에 나와서 시연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기치료 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우주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원리 길을 우주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치료를 기치료라고 한다라는 게 기치료 학회 같은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사실 기치료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기치료 아줌마에게 시연을 부탁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처럼 이렇게 매트를 깔아놓고 그 위에 여성 법정 경위를 눕히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안마를 하듯이 등이나 허리를 이렇게 만지는 듯한 그런 시연을 진료를 했는데 시연을 했는데요 기치료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연을 하면서 근육이 뭉친 곳을 풀어주고 손바닥을 대면 기가 통하면서 뭉쳤던 게 풀려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 사람보다 몸이 약해서 손만 대도 뭉친 게 풀렸다 그러니까 근육이 아니라 기가 뭉친 게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재판에서 이 기치료가 왜 의료행위냐 아니냐 이걸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따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지금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그겁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기치료 아줌마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출입을 시킴으로써 도움을 줬다는 건데 만약에 이 기치료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가 없고요 이영선 전 행정관의 1심의 유죄도 그 부분은 유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의료행위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받기 위해서 법정에 시현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사적 영역이고 국가에 손해를 절대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한번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 지나고 저녁 때 내가 되면 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아플 수도 있고 뭐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좋은 약이 있다고 하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나 민망하기 그지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국가 일을 하는데 손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저렇게 해명할 때가 언제였죠? 일단은 그 탄핵 상태에 있을 때 출입 기자단은 이제 저것이 바로 상춘제인데요 탄핵 심판을 받던 도중에 탄핵 심판을 받던 도중에 일단은 국회에서 탄핵 소추 상태에 놓였을 때 업무는 정지됐었고 출입 기자들을 이제 상춘제로 불러서 했던 해명인데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받고 있는 이런 비선 진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몸이 안 좋은 상황을 좀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일일이 좀 사적 영역인데 밝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박진영 변호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해명을 저희가 들어봤을 때 이거 무슨 문제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던 모습이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일부는 맞죠 일부는 뭐 크게 손해 기출을 받는다 해가지고 갑자기 국가 재정이 팍 파탄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의 돈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분명히 맞지만 대통령의 위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그 몸을 본인의 개인 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기치료라는 게 본인은 믿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된 의료기술도 아닐 뿐더러 그 안에 의료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료시설들을 이용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끼친 부분하고 의료행위를 받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계속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강변규 기자 그 때문일까요? 최근 변호인들한테 내가 언제쯤 집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데 어떤 사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네 사실 뭐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법이 재판이 흘러가는 것을 상당히 좀 순조롭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나요? 라면서 집에 갈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측근에 따르면 한편 또 변호인단이 희망에 찬 그런 소식만 전달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까지 한 바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서 1440원짜리 밥 3끼를 먹고 있고요 빨래도 스스로 돌리고 있고 그리고 발가락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 건강검진 통해서 드러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 구치소 생활 빨리 끝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언제 그렇기 때문에 법률단에게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라고 상당히 재촉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재촉하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특검이 지금 구성연... 구성... 뭐 영장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희망적인 말만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요 구자라고 봅니다 지금 변호인이 유양화 변호사와 접촉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대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저희도 변호사를 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야 되고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최상의 결과라든지 진행 상황을 조금 왜곡해서 알려주는 게 아닌가 물어볼 수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추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 상황에서 내가 언제 집에 가냐? 라는 질문 자체를 한다는 게 아마 변호인하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 거 아니냐? 라는 게 제 생각이기도 하고요 변호인 입장에서 또 전직 대통령이고 모시던 사람이기 때문에 모시던 분이기 때문에 쉽게 어떤 상황을 면밀하게 정확하게 얘기를 못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통상 의뢰인들한테 법정 상황이나 법정 분위기, 재판 분위기를 설명할 때 희망적인 섞인 말을 많이 합니까? 아니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서 이런 거 각오하시기를 믿다? 아주 최악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되거든요, 변호사가 그렇죠, 변호사가 책임을 져야 되고 나올 것 같아도 어지간하면 못 나온다고 조금 부풀려서 얘기합니다 아, 못 나옵니다. 정말 제 말을 잘하고 저하고 같이 잘해야지만 실형이 피하고 지평양을 받을 수 있고 아니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는데 최악의 경우를 항상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변호사의 모습인데 글쎄요, 지금 상황에서는 박 전 대통령의 어떤 위치도 있고 또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변호인단이 명확하게 아마 얘기를 좀 못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만큼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면회도 사람을 가려서 받고 한정적으로 받기 때문이 아니냐, 이런 또 해석도 나오는데요 노원지 기자, 지금 구속 이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면회했던 일반인들은 소식은 못 들은 것 같은데 네, 일반인은 커녕 가족조차 안 만났잖아요 그렇죠, 올케인 서양희 변호사도 못 만나고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일반 접견은 다 거부를 하고 변호인 접견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만나는 사람이 유영하 변호사밖에 없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노력했던 친방인사한테 물어봤더니 박 전 대통령이 유영하 변호사 외에는 일절 면담을 거부해서 아직까지도 만난 의원들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일단은 좀 전에 듣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뭔가 다른 사람들을 만나서 길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아무리 자기랑 가까웠던 측근인사라고 해도 직접 대면하는 건 좀 피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네, 강변 기자 그런데 이렇게 바깥에서 면회도 거부하고 들어오는 사람 안 만나겠다고 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대신에 편지는 좀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얼마 정도 나오는 겁니까? 일단 면회는 거부했지만 바깥 소식은 상당히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일단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재판이 없는 날에는 구치소에서 계속 책이나 편지를 읽는다고 하는데 책은 익히 다 아시겠지만 영어사전을 주로 읽는다고 했고요 편지를 읽는데 편지가 상당히 좀 많이 오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루에 구치소로 10통에서 20통 정도가량이 박근혜 전 대통령 앞으로 온다고 하고요 한 6개월 정도 다 됐으니까 거의 한 2천여 통 정도 온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편지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읽으면서 바깥 소식을 듣는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 편지는 있는군요 자, 박지원 전 대통령 지금 내일부터 이제 추석 연휴예요 당장 10일 동안 추석 연휴인데 이 10일 동안 법원도 쉬어야 되니까 법원 공무원들도 재판은 열리지 않지 않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결국은 구치소에서 열흘 동안 머물러야 되는데 지내야 되는데 어떻게 명절 때리면 어떻게 지냅니까 많이 힘듭니다 사실은 이 구치소 생활 자체가 오히려 휴일보다는 평일이 조금 낫습니다 변호사를 만날 수도 있고요 사람을 만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휴일이고 휴일이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한 10일 정도가 쭉 연속이 되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이 상당히 외로움을 느낄 가능성도 있고요 또는 쉰다고 생각이 안 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조심스럽게 가족이나 친지, 특히 당 관련 정치인들의 접견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변호사가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그러나 가족 면회가 특별 면회 같은 것들을 가능성은 좀 배제할 수가 없다 본인이 계속 거절했는데 이번에는 굳이 거절을 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또 연휴도 기니까 너무 기니까요 네, 또 구속된 지도 거의 뭐 지금 6개월에 가까이 너무 오래 됐거든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관측을 좀 하시는군요 자, 그런데 구치소에 있으면 이렇게 소포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뭐 이게 소포 자체가 완벽하게 그대로 받지는 못하지만 약간의 검열을 통해서 위의 물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게 확인이 된다면 편지, 소포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특히 소포 같은 거 말고 중요한 어떤 음식이나 이런 것들은 또 절차에 따라서 사식을 넣는다는 그런 개념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뭐 그런 것들을 누가 넣는다 그러면 받아볼 가능성도 있지 않나요? 제가 이거 왜 여쭤보냐면 노원지 기자, 매년 청와대에서 추석 이렇게 명절되면 선물들을 좀 보내지 않습니까? 기자들도 뭐 가끔 주기도 하고 소외계층도 전달하기도 하고 또 한 군데 보내는 곳이 전직 대통령 가족들한테 보냈는데 그런데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선물 못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누구누구는 받고 누구누구는 안 받고 이게 기준이 어떻게 설정된 거예요? 네, 일단 못 받은 사람이 3명인데요 3명이 못 받게 된 이유가 각각 있는데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못 받은 사람이 저렇게 전두환, 노태우, 박근혜 전 대통령인데 일단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12, 12 그리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이것 때문에 유혈진압 이런 것 때문에 징역형을 선고받아서 일단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가 박탈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대통령들이어서 저렇게 전달하지 않은 거고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청와대 관계자가 지금 구치소에 수감 중이어서 선물을 보낼 수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쌀이나 이런 곡물 같은 것들을 선물로 주는데 일단 지금 본인이 집에 없는데 자택으로 보낼 수도 없을 거고 그런 식의 이유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구치소에 있어서 주지 못했다 얘기를 했는데 한 가지 좀 재밌는 사실은 지금 엄청나게 현 정부와 공방을 벌이면 날선 그런 반응을 내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실 병 주고 약 주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청와대 관계자한테 또 물어봤더니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지금 사건 수사 진행이 되고 MB 정부 때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해서 나오는 상황이지만 그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 아니냐 예우를 해야 되는 전직 대통령이라서 보낸 것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선물 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그 선물을 어떻게 할까도 궁금한데 저희가 조금 이따가 한번 물어볼 기회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 좀 기다려주시고요 박지원 변호사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했던 질문에 따르면 이제 청와대 해명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쌀이든 선물이 곡물이든 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있더라도 받을 수 있었고 그런데 되게 힘들죠 제가 말씀드린 게 원칙적인 얘기를 드린 거고 실제로 이제 차입이 되고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절차적인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려고 정말 마음을 먹었으면 저거 다 쌀이거든요 오곡 이런 것들을 주는 거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는데 아마 청와대 입장에서는 그 절차를 또 지키는 게 또 쉽고 구치소에 그걸 준다는 게 조금 애매하기 때문에 그래서 뺀 게 아닌가 그렇게 자 그럼 박지원 변호사 한 번 더 여쭤보시는 게 오늘 또 화제의 판결이 있어요 자 네가 최순실이냐 이거 큰 욕이라면서요 네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회사를 관둘하면서 네가 최순실이냐라는 얘기를 했는 거를 모욕죄라 인정을 했었고요 또 뭐 이제 직장에 왔던 사람들한테 자기 영업장 여관에 왔던 모텔에 왔던 사람한테 최순실 1, 2, 3 같은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최순실 자체가 이게 우리가 모욕죄가 추상적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린 행위를 모욕죄라고 합니다 최순실이란 단어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떨어뜨리라는 법원을 본 겁니다 최순실 이 세자를 씀으로써 그 사람의 사회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한 거고 글쎄요 아마 누구 이름을 통해서 이렇게 그게 모욕죄가 되는 게 아마 잘 없거든요 욕을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이제는 최순실 자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욕하고 똑같다는 어떤 그런 거고 뭐 특히 그 사건에 실형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사회 인식이 반영된 것이죠 화제가 되고 있는 판결에서 잠깐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좀 희망에 찬 그런 소식만 전달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까지 한 바가 있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지금 구치소에서 1,440원짜리 밥 3끼를 먹고 있고요 빨래도 스스로 돌리고 있고 그리고 발가락 아프고 허리 아프고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이 있다는 것을 얼마 전 건강검진 통해서 드러난 바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힘든 구치소 생활 빨리 끝내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재판을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언제 그렇기 때문에 법률단에게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라고 상당히 재촉하는 그런 얘기를 했던 겁니다 자 이게 재촉하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니면 일각에서는 특검이 지금 구성연 구성 영장 다시 추가로 요청을 하고 뭐 이런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너무 희망적인 말만 들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구자라고 봅니다 지금 변호인이 유양화 변호사 맘 접촉하는 걸로 보이는데 제대로 알려줘야 되거든요 저희도 변호사를 하면서 최악의 경우를 얘기해야 되고 상황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아마 최상의 결과라든지 진행 상황을 조금 왜곡해서 알려주는 게 아닌가 물어볼 수가 없는 질문이거든요 사실 추가 구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몰두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챙기다 보면 어느새 몇 시간 지나고 저녁 때 내가 되면 더 허리도 아프고 어깨도 아프고 아플 수도 있고 뭐 또 그러다가 이제 여기저기 이렇게 좋은 약이 있다 그러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거를 일일이 다 까발려서 한다는 거는 좀 너무나 민망하기 그지 없는 다 누구나 사적 영역이 있고 국가 일을 하는데 손해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거나 그런 적은 한 번도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은지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저렇게 해명할 때가 언제였죠? 일단은 그 탄핵 상태에 있을 때 출입 기자단을 이제 저것이 바로 상춘제인데요 탄핵 심판을 받던 도중에 탄핵 심판을 받던 도중에 일단 국회에서 탄핵 소추 상태에 놓였을 때 업무는 정지됐었고 출입 기자들을 이제 상춘제로 불러서 했던 해명인데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이 받고 있는 그 이런 비선 진료 이런 의혹에 대해서 몸이 안 좋은 상황을 좀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일일이 좀 사적 영역인데 밝힐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박진영 변호사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해명을 저희가 들어봤을 때 이거 무슨 문제 국가에 큰 손해를 끼친 적이 없다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던 모습이었는데 문제 없습니까? 일부는 맞죠. 일부는 뭐 크게 손해 기출을 받는다 해서 갑자기 국가 재정이 팍 파탄 나는 것도 아니고 또 본인의 돈으로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는 분명히 맞지만 대통령의 위치라는 게 중요합니다 대통령이라는 위치가 그 몸을 본인의 개인 몸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기치료라는 게 본인은 믿을 수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통용된 의료기술도 아닐 뿐더러 그 안에 의료시설들이 다 있습니다 대통령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의료시서를 이용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손해를 끼친 부분하고 의료 행위를 받는 것과는 좀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다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도 계속 억울하다 나는 무죄다 이렇게 항변하고 있는데 강변규 기자 그 때문일까요? 최근 변호인들한테 내가 언제쯤 집에 갈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다는데 어떤 사정에서 이런 말이 나온 겁니까? 네 사실 뭐 측근들의 말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 법이 재판이 흘러가는 것을 상당히 좀 순조롭게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언제 집에 돌아갈 수 있나요? 라면서 집에 갈 이제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래서 측근에 따르면 한편 또 변호인단이 근육이 뭉친 곳을 풀어주고 손바닥을 대면 기가 통하면서 뭉쳤던 게 풀려나간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박 전 대통령의 경우 일반 사람보다 몸이 약해서 손만 돼도 뭉친 게 풀렸다 그러니까 근육이 아니라 기가 뭉친 게 풀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기치료에 대해서 설명하는 듯한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께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이 재판에서 이 기치료가 왜 의료행위냐 아니냐 이걸 계속 이렇게 집요하게 따지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한데요 이영선 전 행정관 같은 경우는 의료법 위반 방조죄로 지금 1심에서 1년형을 선고를 받았는데 그게 그겁니다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는데 도움을 줬다라는 거거든요 기치료 아줌마가 의료행위를 하는데 출입을 시킴으로써 도움을 줬다는 건데 만약에 기치료 행위가 의료행위가 아니라 그러면 무면허 의료행위가 될 수가 없고요 이영선 전 행정관의 1심의 유죄도 그 부분은 유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의료행위가 맞냐 아니냐를 판단받기 위해서 법정에 시현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 전 대통령은 사적 영역이고 국가에 손해를 절대 입히지 않았다고 주장했었는데요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이야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긴 추석 연휴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집 생각이 나는 걸까요 최근 변호인에게 언제쯤 집에 갈 수 있느냐고 물었다고 하는데 과연 박 전 대통령은 추석이 지나고 나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박지훈 변호사 이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제 재판 얘기부터 한번 짚어보고 싶은데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재판이 있었죠 어제 저희도 짤막하게 전해드리기로 했었는데 기치료 아줌마가 직접 재판장에 나와서 시험까지 했어요 왜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까 자 기치료 하면은 제가 찾아보니까 우주의 패러다임을 받아들이는 원리 길을 우주의 패러다임에 따라서 잘 흐르게 하는 그런 치료를 기치료라고 한다라는 게 기치료 학회 같은 사이트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재판부는 사실 기치료가 좀 생소하잖아요 그래서 직접 기치료 아줌마에게 시연을 부탁을 한 겁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래픽처럼 이렇게 매트를 깔아놓고 그 위에 여성 법정 경위를 눕히게 한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안마를 하듯이 등이나 허리를 이렇게 만지는 듯한 그런 시연을 진료를 했는데 시연을 했는데요 기치료 아줌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시연을 하면서